문구단 마스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문구단 마스터, 즉 여러분들이 어법에 대해서 나는 수능에 나오는 개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풀이에 적용하고 싶은데 문제풀이만 하다 보니 개념이 또 없어질까 두렵고 개념만 신경쓰다 보니 문제풀이가 좀 아쉬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문구단 마스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현재 나는 어법만 좀 짧게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나 또는 수능에 나오는 어법 중에서 이번 6평을 좀 풀어봤더니 전체적으로 긴 지문이 있고 병렬구조가 있었을 때는 구조 파악이 좀 힘들더라 하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기존의 기출 문제 외에 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어려운 형태로 연습을 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선생님이 우리 메가스터디 런칭할 때 일단 계획을 해서 만들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2021년 6월 학력평가를 보고 난 뒤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선생님이 다시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현재 수능에 가장 적합한 교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은지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컨텐츠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출제 빈도로 가장 적합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랭킹 1위부터 6위까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챕터 1부터 그 다음에 챕터 6까지. 네 6까지 이렇게 있고요. 챕터 1과 2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 여러분 동사예요. 그리고 동사의 활용.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와 관계사. 그 다음에 형용사하고 부사. 그 다음에 이제 구조 파악하는 거. 요렇게 나왔어요. 동사 안에서는 준동사하고 동사를 구분하거나 또는 준동사의 쓰임을 물어보는 형태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챕터 1, 2를 선생님이 만들었고요. 그 외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그 다음 6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렬구조를 특히나 요번에 좀 신경을 써서 많이 넣어놨는데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할 때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업법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침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병렬구조예요. 그래서 병렬구조의 세 가지에 해당하는 우리가 앞에 엔드나 벗 같은 병렬구조 있죠. 등이 접속사, 그 다음에 A하고 B가 나와서 Both A and B, Either A or B, 상관 접속사, 비교 구문에 해당하는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출제 개념을 먼저 선생님하고 두 바닥으로 교재로 정리를 할 거예요. 두 바닥으로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응용 훈련을 같이 할 건데 이 응용 훈련은 어떤 거냐면 OX로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렸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OX 문제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로 적용을 해서 이 실전 문제는 선택형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줄어휘, 밑줄어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화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 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도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개념을 가지고 출제를 했는지 쓰는 파트가 교재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개념하고 문제가 거의 쌍둥이처럼 같이 붙어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개념을 생각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풀이를 할 건데 여러분은 미리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풀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문제 풀이를 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개념과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개념에서 뭔가 추가적이게 되는 것이 있거나 또는 내가 알고 있었던 것에서 이 부분은 허를 찔릴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 또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또는 혼란을 일으켰던 혼돈되었던 개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챕터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체크하셔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EBS는 2020년 EBS 구문을 반영을 했는데 일단 단어가 바뀔 뿐 중요한 구문은 변치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들 중에서 조금 더 이제 긴 지문을 가지고 있고 긴 문장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EBS 구문이었어요. 제가 이걸 원래 런칭 초기부터 준비하다가 업데이트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EBS에 해당하는 부분은 20년 그 다음에 이제 연계를 대비하겠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업법이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런 형태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개념 패턴 부분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구문에 적용을 해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긴 문장이 나왔을 때 어디서 끊어 읽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보셔야 되는지 어떻게 끊어 읽고 어떻게 여기까지 개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문장 구조를 잘 볼 수 있게 가이드를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모든 업법은 선택형 업법을 통해서 아 이건 수일치 문제구나 아 이건 동사와 준동사를 구분하는 문제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형 업법부터 우리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밑줄 업법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총 12회 완성입니다. 챕터가 1부터 6까지 있죠. 챕터 하나당 2개의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활용 이렇게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2회 완성이니까 마음먹고 나는 일주일에 2회씩 보겠다 그러면 6주면 끝나고요. 나는 그래도 챕터 하나씩 챕터 2개씩 보겠다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할 수 있어요. 또는 나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씩 보겠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완성을 할 수 있느냐 그냥 한 달 안 돼서 15일 2주만으로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축 개념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효용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꼼꼼하게 스튜디오 강의로 촬영해서 올립니다. 일정도 밀리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느냐 교재를 보고 미리 예습하고 수업을 듣고 그리고 다시 적용하는 복습의 과정을 이루면 되는데 복습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었던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혼돈되었던 거, 몰랐던 내용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시면 약점이 완벽하게 보완이 되는 그런 강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같이 문구단 마스터를 통해서 어법에 대한 걱정을 이제 끝내고 3점 문항이지만 우리가 또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이 어법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복잡한 문장 구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할지 훈련을 열심히 해본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1등급은 먼 미래가 아니라 정말 가까이 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했고요. 우리는 이제 OT 강의를 마치고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later!